안녕하세요. 판례용무 오브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용무 민사 얼음 정수기와 고지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15-1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의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소비자들이고 피고는 코에이 정수기였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얼음 정수기를 인대 또는 매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줍니다. 피고의 직원은 2015년 7월경에 얼음 정수기 탱크 내에서 은색 금속 물질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걸 봤더니 이게 어디서 생겼냐고 했더니 보니까 얼음의 냉각 부품에 있는 증발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거기에 니켈 도금이 있었어요. 이 니켈 도금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벗겨진 게 아래에 냉수 탱크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증발기에다가 플라셋 덮개를 장착하게 된 겁니다. 장착을 해서 얼음 탱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보완했냐면 필터 교환이나 청소하는 그런 청소 과정에서 부품을 추가해서 장착해줬어요. 그 대신에 이걸 왜 장착하는지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내부 위생 강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알려준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상과 방송에서 탱크 내에서 은색 구슬에 검출됐고 이거는 소비자에게 회사 측이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조사반이 공동조사를 나섰고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해성 여부를 판단했더니 실제 위해성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장기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우려할 수는 있다. 이런 거로 들어요. 그래서 피고 회사는 96%의 얼음 정수를 모두 회수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죠? 이렇게 위해성 우려는 낮았어요. 위해성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됐고 약간 뭐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어떤 물질의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수는 없는 거로는 밝혀지지 않은 거다. 다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위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정수기를 계속 관리해주고 필터를 가려고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계약. 렌트 계약하거나 매매했을 때 관리 계약을 다 해주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위험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방지할 조치의 의무가 있고 특히 이렇게 대량 생산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다. 거기다가 얼음 정수기이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가정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상의 위험이 없다는 기준만으로 이거는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안전성을 획붙여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기준만 하게 된다면 수돗물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는 적어도 법령상의 위험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소비자에게 마실물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해줘야 된다. 즉 고지를 해서 너 내가 고지를 하니까 이런 거 발견했는데 유예는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래도 너 그냥 사용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상실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위자로 100만 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다 인정해 준 거죠. 이 사건은 이렇게 장기 렌트 사업이 있죠. 뭐 안마기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수기 여러 개 많죠. 이런 렌트 사업 특히 관리를 해주는 렌트 사업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뭐 가전 제품도 이렇게 관리해주면서 그럴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넓게 인정해졌다는 거고 그것은 법령상의 기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그러니까 계약의 통계에 따라서는 특히 먹는 거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요구 수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렌트 사업 요새 렌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렌트 관련된 유사 소송에도 이 판례를 기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판례는 유사 소송할 때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